네가 알아야 웃긴데 알아야 accom가 뭐하는거야? 왜入 han 야야야야야 조심해 폭우니까 조심하라 포크니까 조심히 조심해 잠깐만 입을 벌려 입을 벌려 뭐야 뭐야 너 얼굴 웃기다는 거야 왜 하길래 내가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카메라에 펼치잖아 내가 뒤에서 이러고 5번 동안 웃어 셋 하나 고 셋 우와 깜짝이야 왜 보면 무한하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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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? 방송 끝나고 나를 사과해야 돼 지훈이 형 내 부모님한테 사과해야 돼 아메리카노 두 잔 깝시다 그건 양념치킨 왔을 때 하는 거라고 막춤을 치라고 막춤을 아니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아니 아니 막춤을 치라니까 막춤을 가면 더울 때 하는 거 하고 이거 족발 오면 하는 거 치킨을 하라고 내가 언제 됐어 셋 어 네네 택 택 뭐야 뭐야 내가 못 사겠어 내가 내가 앞으로 내 옆에 안 치잖아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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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발 잘라 세끼만 홍대 유니팔 찌기 홍대 유니情 형 웅 울려봐 멈춰! 올려! 멈춰! 멈춰 내 얘기 안 들려나? 내 얘기를 들어 올려 멈춰 가만히 있어야 먹이지 나는 나 그거 할 것 같아 다음 사람 어떻게 먹으라고 눈에 다 왜 먹여 희준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다 먹고 다 먹고? 맞지? 청소년들도 보냈다 이거 내 악몽 아니야? 아 저 술도 있지 아 저 신을 수도 있지 아 왜 아 같이 좀 신자 아 왜 게임하다 연말 촬영이야 같이 좀 신자 게임하다 내가 말하면 되나? 알게 저 승수 누나 거 내 거 아니야? 응 똥이야 그만 아 형 죽이지 마라 나 양말 갖고 와 나 양말 벗어 제가 두툼한 만두피에 두툼한 만두피에 홈쇼핑니다 말 좀 하자 두툼한 만두피에 두툼한 만두피에 두툼한 만두피에 우리 집 파와 두툼한 만두피에 실제로 꿀조잼이다 우와 우와 이제 계속 커서 두툼한 만두피에 두툼한 만두피에 이렇게 두툼하기만 해요 두툼한 만두피에 만두가 두툼하기만 해 만두 이랬는데 두툼한 만두 두툼 만두피 아니야? 네 먹으러 먹을수록 생명나는 두툼 만두 많이 사랑해줄래 어? 요새 즐겨보는 드라마는? 야! 우와! 즐겨보는 드라마! 제가 요새 월요병, 여러분 월요병이 제가 요새는 뭐? 왜? 왜? 왜 그래? 팬덤 이름이 뭐야? 뭐예요? 맛 안 할거야? 나 잘 안 할래! 뭐예요 우리 팬덤 이름이? 이거 왜? 뭐야! 뭐야! 아 아파!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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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아니야? 왜? 이게 뭐야? 나한테 왜 그래? 나한테 왜 그래? 그게 뭐야? 디바치 우리 피 튀기는 싸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곤충 잡는 담당 일단 지훈이 형이 하하하하 뭐 이러고 주버를 해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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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 소리야 내가 제일 잘 잡아 그럼 이제 유진이 형이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서 빡빡 잡고 야 들어가 들어가 이러면서 상남자예요 포 롤루 유 pr enroll로 야 풀롤롤라이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, 두 번째 와사비 만두에 아 이거 머리,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, 아 이거 얼굴이 있잖아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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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요! 이랬어요 막 타자마자 지훈이가 완전 지워졌어 막 이러는거에요 승준오빠 쩍벌해도 괜찮아요 불편해보여요? 그래요? 아니에요 이거 쓸까? 왜 족쇄를 채워놔 아 그걸 거기다 끼고 조기상으로 생각하세요 아 진짜 왜이래 아 뭐야 뭐야 어 이상해 이상해 그렇게 맛있어? 응 밥 먹어야지 형 밥 먹어야지 형 너무 좋아하는데 유진이 형 맛있게 먹고 있어 유진이 형 내가 형 사랑하는거 알지? 내가 형 사랑하는거 알지? 형 맛있게 먹고 있지? 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왜 어떻게 다들 지금 댓글로 어떻게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입만졌어 진짜로 나였어 얘 뭐야 얘는 왜 터진거야 지금 그게 조금만 위에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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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생방 체험 안 해봤는데 이게 이런게 화생방이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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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방 항상 와주시는 이른시간에도 와주시는 우리 팀컵에 들게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이씨 아이씨 아 목이 베이는구나 저도 그 밑에서 많이 인사를 못해주는데 어이 여러분 그래도 긴장한거니까 많이 양이 부탁드립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라크니였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마무리다 뿅 안녕 안녕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거야?